왜? 나 났고! 안녕하십니까? 혹시? 자, 난쟁이 똥 자루 자루! 안녕! 난 꿀범이! 오늘은 꿀범이랑 같이 와우, 높은데 타워가 생각보다? 뭐야, 이거 무슨 타워야? 여기 바로 아재기그 타워라고! 자루 실시간에 오셔가지고 아재기그 타워 만들면 혹시 해주실 수 있냐고 막 그러시는 거야. 나 아이디어가 너무 좋잖아. 괜찮은데? 오, 당장! 당장 만들면은 꼭 자루한테 제일 먼저 메일 보내달라고. 야, 사정사정 했지. 오, 대박! 그래가지고 제일분한테 지금 자루가 하는 거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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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화장실에서 금방 나온 사람은 일본 사람! 중국 사람! 정말, 정말. 또 시작이야. 과소비가 심한 동물은 사자! 아, 이런 거지. 들어가봐, 들어가면 어떻게 돼? 야, 같이 봐, 치자! 치자보다 높은 사람은? 고추장? 그치, 고추장이지. 높은 사람이니까. 인정이지. 오, 너 똑똑했다? 예쓰, 예쓰! 왕이 가면? 바이킹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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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파이 하고... 아, 맞네. 바이킹! 사람이 늘 소지하고 있는 흉기는? 가위, 가위! 머리칼이다, 머리칼. 머리칼 아닐까? 나 가위를 항상 갖고 있는데? 얍! 너 가위를 좀 나와봐. 너무 싫어, 죽을 것 같아. 김밥이 죽으면? 김밥! 김밥 띠오! 띠오까지 안 할까요? 김밥 원아! 그 뭐, 어? 저거 어떻게, 저거 저거 저거. 아! 잘 가! 아이가 9명이면? 아이고! 아이고, 아이고! 아이고, 기름이 수출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나요? 오일이요, 오일. 오일! 와, 야 이런게 있어. 오일! 나도 나름 아재지만! 진짜 신선한게 많은데? 서울에 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곳은? 서울 산 없대. 없음! 하지만 서울에도 산이 있어요! 맞아 서울에 산 있는데? 우유가 쓰러지면서 내는 소리는? 주르륵! 주르륵 흐르잖아! 그런거? 아야 아닐까 아야? 왜? 봐봐 우유가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면서 우유! 야 이거 맞는거 같은데 아야? 우유! 어머! 아야 아야! 어머 또있다! 소들이 떼창하면? 단체소다! 팔이 화나면? 팔이 화나났어 검이 정색했으니까 검정색! 아 진짜! 야 나 어떻게 알았어? 이거 대박이다!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피자는? 채피자! 채피자야! 이건 알겠다 근데 검정색 대박이다 진짜 나는 1도 이해 못했어 얘가 죽으면? 죽은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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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쉽구만! 쉽구만! 뱀이 불타면? 뱀파이어! 아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지나가자 쭉쭉 지나가 뱀파이어! 단체문을 영어로 하면? 글로벌! 아 글로벌! 대박 글로벌! 글로벌! 월요일의 생화로 먹으면? 회오리! 회오리! 회오리 점프! 여기 회오리 점프 가능한거 아니냐? 안되겠지 떨어지겠지? 우리나라 군대는 어디있을까요? 군대 군대! 군대 군대! 군대 군대! 아 너무 재밌다 갈매기가 좋아하는 룩은 끼룩! 끼룩끼룩! 끼룩끼룩! 끼룩끼룩끼룩! 와 문제! 조만간에 맞춰야 올라올 수 있는거야? 문제가 어마무시는데? 근데 너무 많은데요? 엄청 많아 문제를 더 퍼트려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타워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퍼트려도 좋았을 것 같아 저거 맞추고서 이제 타워 끝까지 올라가야되는거 아니야? 설마 더! 이제 문제 끝이야 설마? 저거 문제 끝 아닐까요? 다 휩쓸어버리신거 같은데? 나름 난이도 있네? 거기다가 또까지? 재밌어 재밌어! 아주 태적품 난이도가 있어주지만 아직이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 아직이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 아직이가 더 있었다고? 나도 나도! 찢기다! 이거 진짜 찢기인데? 이거 이건데? 오? 뭐야? 솔직히 이거 맞지않아? 넌 이거 얼마나 했는데? 이거 다 아니야 솔직히? 알았어 너가 아는 아직이 뭐뭐 있어? 좀 내봐 내가 맞춰볼게 가지가지 나뭇가지 하네 야 나 가지가지 가지 나뭇이지 아니야 이거 페이커가 하는거야 아 진짜? 아 그러면 페이커가 하는 말이 정답이지 어 뭐야 또있다 구? 또있는데? 큐! 큐! 여왕에게 빨리 오라면 왕이 건넨 말은? 어여왕! 어여왕! 여왕이니까! 그치 그치? 예쓰 구하기 구는? 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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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구구로 보여건데? 이거 글씨처 잘 고르신거 같아 화를 먹으면?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 이거겠지? 예쓰 이빨이 노란 가수는? 황치연! 황치연! 아 어떡해 나 이제 황치연모 이빨 위로 위로 생각날 것 같아 뼈가 두개가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? 두개골! 두개골! 두개골을 쪼개 버린다고 하죠 이거 이거는 티비를 끄려면? 오프! 그렇게 단순하다고? 맞네? 뭐야 나 으악! 어? 설마 저거 뭐야? 뭐야 갑자기? 너 왜 죽어? 아니야 아니야 여기있어 아니 갑자기 너 죽어도 오프로 왔어? 아니 나 그 살짝 옆에 가운데에 기둥에 대이니까 죽었어 아 진짜? 소나무가 삐지면? 칫솔! 가장 비쌓에는? 백조! 백조! 세상에서 가장 화난한 왕은? 최저임궁 맹치 신이 화가 나면? 신발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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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끈 아니야? 신발끈 벌끈 뭔가 벌끈은 더 화난 느낌이다 발끈보다 벌끈 조금 더 묵직하게 화난 느낌 있지 응 발끈은 약간 귀엽게 발끈 화이팅! 요런 느낌이고 발끈은 땡땡땡 거 같아 어 맞아 맞아 땡땡땡하고 벌끈은 약간 묵직하게 어 또 있나 있다고? 아 중간 도장인가 봐 예스 제작자의 나이는 여섯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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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정도 아재개그력이면 여섯살 아니냐? 여섯살 즉이다의 반대말은 아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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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85 785 785 624 진짜 덧셈인가? 준비 불가동 여기다 아니 진짜 단순히 더하는 거라고? 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엄청 많아 어 엄청 많아서 재밌다 꿀범미가 낼 필요가 없었네 꿀범미 개그는 좀 그랬잖아 아까 전에 아 그거 꿀범미가 아니랬지 아 재밌다 아 벨그차 벨그차 사랑해 벨그차 사랑해 벨그차 사랑해 어 실망이야 어 더있어 대박 엄청 길어 엄청 길어 이게 이제 이쪽으로 둥둥이로 갔는데 아 나 둥둥이 싫어하지만 둥둥이로 가볼게요 나도 둥둥이로 둥둥이가 편하니까 근데 괜찮은데? 잘 되는데? 아주 좋아 엄청 잘되나 아주 훌륭하고 방사가 아주 신선해 어 이제 투명해져가지고 잘 안보이지만 나는 노안이 아니야 아직 나는 싱싱한 싱싱한 자루 왜? 난 아까 아 안녕하세요 혹시 아마존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? 어 저는 아는데 아마존? 아 죄송해요 왕이 넘어지면 킹콩 킹콩 아 아마존을 좀 신선했거든요? 근데 나 진짜 아마존 맨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너무 웃겼는데 아 그래 어 뭐야 안녕히계세요 이게 지금 내가 여기서 떨어졌거든? 가운데 가서 너 왼쪽 갔는데 왼쪽도 떨어졌다며 여기 여기 투명한 길 여기로 가는 거 아니야 여기 여기? 믿습니다! 예쓰! 어 진짜네 역시 빨라진다 빨라진다 역시 믿습니다 어 이것도 믿습니다 어 설마? 근데 이거 너무 멀지 않아? 너무 안 믿었다 너무 믿음이 부족했다 나 믿음이 있었어 에이 그렇게 믿음이 있었으면은 어중간하게 뛰지 않았겠지 아니 저기까지 못 갈 거 알고 있는 거야 그냥 걸어갔겠지 아 그래도 비워보면 봐야지 살짝 믿음이 행성이다 행성 괜찮겠어 너무 예뻐 요거 진짜 근데 요거는 행성을 표현하는 게 맞나봐 왜냐면 왼쪽에 저런 거 막 약간 별 같지 않아? 어 맞아 반짝반짝하게 반짝반짝 저런 상자루 나루는 쪼꼼해요 야 또 개그 나왔으면 좋겠어 개그 개그 주세요 마지막으로 진짜 완전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진짜 완전 신선한 개그 한 번만 나왔으면 여긴가? 좋겠다! 오늘은 이렇게 꿀봄이랑 같이 아재 개그다움을 놀아봤는데요 아재 개그 저기 밑에 봐봐 질문들이 막 이렇게 있네 문들이 반문들이 저기 이렇게 아 진짜야? 여기 떨어진다 야야야야야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, 서점을 시켜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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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